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빙사운드 아카데미의 제일리입니다. 늘 리빙사운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에도 많은 분들의 요청과 응원에 심입어서 아시아 투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은 7월 16일서부터 8월 23일까지 연합세미나 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이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 큰 부담감까지 안고 계신데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실 차량팀과 방송팀, 예배팀 모두가 함께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꿀팁들만을 엄선해서 실질적인 교회 음향 솔루션들을 마음껏 나눠보고자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리빙사운드의 방향과 목적은 어려운 음향 이론들을 무조건 쉽게 그리고 예배팀 눈높이에 맞춰서 차량팀과 방송팀이 함께 들으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물론 보다 효과적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음향의 실무적인 노하우만을 마음껏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 접수는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그룹으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5인 이상 추가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 주소로 아래 보이시는 info at thelivingsound.com으로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참가 지역과 교회 이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온라인로 나눌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전 등록을 서둘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세미나 현장에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